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e스포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환경으로 구축됐는데요.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 행사에는 광양시와 포스코 1% 나눔재단,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e스포츠 개관을 축하하고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5천만 원을 들여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설치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물이 없는 e스포츠 훈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 항조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해 타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 날개 사업과 취업을 위한 VR 직업훈련센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